안녕하세요. 우리 핑데 입양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어, 나왔다. 결국 다 맛있게 먹고 있어? 결국 다 먹었어? 흘려! 또 흘렸어 아구 쓰러진다 나머넘 콜라 한 번만 더 준비했어요 지금 배는 뒷자리에 염려가서 이제 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집에서 주문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피해가 너무 많아요 이날 주문했어요 근데 지금 또 주문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럼요? 슬룩? 슬룩? 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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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이 커져서 약간 좀 귀여운 게? 사라지긴 했는데 저는 이게 더 귀여워요 이 코도 엄청 길어졌어 보시면 이렇게 코가 엄청 길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? 미안해 너무 놀랬던? 그리고 핑돼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요 처음에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항상 그렇게 자더라고요 핑돼 일어서 그게 뭐야 이게 뭐야? 피 묻은 거 같잖아 응? 승대 일어나봐 이게 뭐야 승대 일어나봐 일어나봐 잘못한 거 알아? 일어나봐 사자 이거 뭐야 아 아 조국 황제 조국 황제 소고기 먹을래요? 흥 흥 네 뒷모습이 완전 역락 없는 사자네 예 맞죠 아 해주세요 일로와 띵다 일로와 빙대 밥 먹자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뭐야 아까 계속 꿀꿀했잖아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어 했다 했다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빙대 행복하다면 꿀꿀해 빙대 사이가 좋아졌네 빙대 살구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빙대 살구 좋아요 빙대 꼬리 빙대 꼬리 깔고 앉지마 빙대 금락 눈 감고 이제 즐기죠 이 상황을 하고 쉬워놨 하고 쉬워놨 쉬워놨 빙대 응 쉬워놨 빙대 꼬리 힘들어 그래 간다 안녕 안녕 빙대 빙대 빙대